안녕하세요. 송경석 골프클럽의 은성프로입니다. 여성분들이 임팩트가 안 나오는 경우가 또 굉장히 많습니다. 그래서 좀 많은 고민을 하신 분들을 많이 봤는데요. 우선은 가장 중요한 건 여성분들 중에 임팩트가 안 나오시는 분들의 백스윙을 보면 항상 이렇게 쳐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여성분들은 이 상태에서 다시 로테이션 할 수 있는 힘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오히려 백스윙 때 약간 업라이트한다는 느낌 조금 높게 헤드를 세워준다. 샤프트를 그 상태에서 떨어지면서 회전하는 게 훨씬 더 임팩트가 좋아질 수 있는 방법입니다. 절대 해서는 안 되실 거는 힘이 없는 여성분들이 헤드가 이렇게 쳐져 있는 느낌 그럼 절대 좋은 임팩트를 나올 수가 없습니다. 몸은 오히려 이런 식으로 움직여지겠죠. 그래서 절대 누이지 마시고 조금 샤프트를 항상 수직으로 세운다는 느낌으로 백스윙을 하시는 게 이게... 도와주지 마시고 하지만 이제 잠시 후에 임팩트는 무슨 해왔인의 형태